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1973년 1월 27일 날 남베트남 북베트남 베트콩 그리고 미국 사이의 평화협정인 파리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1975년 4월 30일 남베트남 대통령궁이 북베트남 월맹에 의해서 정복당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2년 2개월 남짓한 시기 동안 남베트남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 우수한 군사력을 갖고 있고 경제력에서 월맹보다도 월등하게 우수한 남베트남이 폐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평화협정 체결 이후의 남베트남 상황입니다 경제력과 군사력 면에서 우월한 남베트남은 월남입니다 자신들이 통일의 주역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방심하였습니다 당시 월맹은 그야말로 거지와 다름없다라는 표현이 무색하지 않은 정도로 경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국민들이 쌀을 두 끼만 먹는데도 한 해에 80만 톤에서 100만 톤이 모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식은 소금이 전부일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군인들은 부서진 타이어를 잘라서 샌들을 만들어서 신고 다녔습니다 옷은 월남에서 뺏은 것을 갖추고 그 속옷은 누더기가 될 정도였습니다 당시에 월남의 티우 대통령조차도 월명은 극심한 경제난으로 10년 내 망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호언장담했습니다 또한 티우 대통령은 월남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제발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은 파리협정이 제공하는 여러가지 안전장치를 굳게 믿었습니다 또한 미국이 제공할 80억 달러의 재건비용 때문에 평화의 신기류와 평화의 한상에 덜터서 눈이 가리고 귀가 다쳤습니다 누구도 월명이 침략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보통 시민의 일이기까지 사람이란 희한한 존재라서 그렇게 믿고 싶다고 반복해서 생각하면 마치 믿는 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보여지고 나머지 위험은 눈을 들어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조차 1만 국민의 일이기까지 드디어 평화의 시대가 왔다 이렇게 확신하고 방심했습니다 착시에 빠진 나라는 남베트남뿐이 아니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월남이 망하기 전에 미국에서 50여 명 정도의 조사단이 왔습니다 그들도 조사 결과를 월남에서 더 이상 전쟁은 없다고 보고할 정도였습니다 평화협정의 주역이었던 귀신전은 최소한 파리 평화협정이 10년 정도가 유효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파리협정 체결 이후에 월남은 아네스부터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대공 기능이 마비됐습니다 간첩을 잡는 기능, 월명을 감시감독하는 기능이 마비가 됐고 사회 곳곳에 공산프라치가 침투해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공산프라치는 심지어 티우 대통령의 비서지능까지 침투했습니다 각계각층의 공산당원은 9,500명이었고 친공세력인 남월남 인민혁명당원은 4만 명 정도에 달았습니다 좌익세력들은 이익단체와 신민사회단체와 연대해서 티우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베트남 사례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는가 다수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경제력이 얼마인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소수의 집단이 다수의 집단을 무력화시키고 혁명을 일으킬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시에 나라를 멸망으로 몰 수 있다는 겁니다 당시 월남은 공산당을 감시감독하는 첩보기구, 대공기관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이었습니다 월남에서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날 때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첩보기능의 종사는 대공전문가들을 다 숙청했습니다 따라서 대월명 정보수집과 월남 내부에 침투해 있는 공상프라치를 검거하는 기능이 절대적으로 열세였습니다 1975년도에 월명이 월남을 친공할 때도 천여 눈치를 못 챌 정도로 대공기능이 취약했습니다 한 나라를 쉽게 망하도록 만드는 지름길 가운데 하나가 그 나라의 정보기관을 무력화시키는 이입니다 베트남이 그랬습니다 우리도 이런 교훈을 깊이 새겨야 됩니다 가능한 정보기관을 손으로 안 대야 되죠 월남의 고질적인 병폐인 사대악, 뇌물, 도박, 마약, 매춘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지도청의 부정부패, 국민들의 한금만능이 판을 쳤고 국가에 대한 병력 의무 이행은 아주 심각하게 훼손돼 있었습니다 지도청 자식들은 일단 입대한 후에 뇌물을 써서 선진국에 유학을 가버렸고 58만 정규군 가운데 10만 명 정도가 비공식 장기휴가를 받아서 대학에 가거나 취업한 상태였습니다 이들을 불러서 유령군인 혹은 꽃군인이라고 그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암살된 사람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1973년까지 840명 정도 나오는데 특히 우익적인 반공을 외치는 지식인들은 철투철미하게 암살의 대상이 됐습니다 지식인들이나 언론들도 공상당에 친무했습니다 그 무렵 반공을 외치고 조국을 위기에서 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우익인사들은 어김없이 다음 날이면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티우 대통령이 수상으로 친명하려고 했던 유명한 반공 지도자 웬 방흥 싸이곤 대학의 우익 학생 지도자 반공을 주장하는 언론인들이 차례차례 암살되면서 지식인과 중산청 그리고 월남의 언론들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서 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하자 싸이공에는 100개 정도의 애국단체, 통일운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겼고 수십 개의 언론사들도 생겼습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월남의 좌익화, 월남의 좌경화 공작에 앞장서는 단체가 됩니다 목사, 성녀, 학생, 지급적 좌경인사, 반전운동, 인도주의운동 등 가능한 모든 단체가 총동원되어 티우정권 타도를 외쳤습니다 이들 100여 개 정도의 단체들이 일으킨 선정과 선동이 월남 폐망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월남은 망하는 바로 직전까지 정치분쟁, 정쟁을 계속했습니다 1975년 3월 10일 월명이 대공세를 취하면서 남침을 개시합니다 당시 월남은 9월 달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열한 정쟁에 빠져 있었습니다 월남군 가운데 10만 명 가량은 월명군을 보자마자 도망쳐버렸습니다 군대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입니다 티우는 위기를 절감하고 정쟁을 중지하자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미국과의 방위동맹과 안전장치를 믿고 내분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티우 대통령의 대국민 호소가 발표되자마자 당시에 야당을 대표하였던 구국평화회복 및 반부패 운동시력 진도자였던 짠후탄 신부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중부 월남 고원지대에서 반민주 반독제 부정부패를 일삼는 티우 정권의 한가는 민중 봉기가 일어났다. 그곳에 월명군은 없다. 티우는 책임지고 사퇴하라 월명군은 내려왔습니다. 불구하고 그걸 철두철미하게 정치적 공격 소재로 삼는 겁니다 다른 야당 지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웬 까오키 전 부통령은 티우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쿠테타 계획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종교 지도들끼리 자신이 믿는 후보를 대통령 승거에 당선시키려고 티우 사태를 경쟁적으로 외쳤습니다 월명이 남침한 상황에서 티우가 하여서 했던 정쟁의 중질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방위동맹 이행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티우는 4월 21일 날 하여했고 사의공은 4월 29일 날 월명군에게 포위됐습니다 월남군 2군단장, 4군단장, 특별부대장, 5사단장, 7사단장 같은 조국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항전하다가 자결하게 됩니다 요약에서 말씀드리면 나라가 망하는 데는 경제력 격차, 군사력 격차는 결정적인 성패의 요인이 아니다 자유주의 체제하고 전체주의 체제가 맞붙었을 때는 잘 조직화되고 정의화된 소수의 전체주의 체제 자들이 자유주의 체제의 다수를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사람들은 가혹한 운명을 만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풍성한 교훈을 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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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